올여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자가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모두 4,301명이었고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열 질환자가 615명 늘어 1,000명이 넘었던 지난달 마지막 주와 이달 첫째 주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 당국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야 한다며 수분 보충이 도움은 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질식 위험이 있어 음료수를 억지로 먹여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